제곱군 수송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영광의 호를 손에 넣어야 합니다 내 지위에 따라주세요 로카로는 그만두고 성기사단은 왕녀님의 명에 따르겠습니다 그만 흠 그만 각자 위치에서 대기하죠 이 콤뱅이들 같으니 빨리빨리 움직여 에이 좀 쉬면 안될까요? 어차피 여긴 놀이 제공용인데요 맞아요 몇분만 쉬다가도 누가 안 옮쳐갈 것 같은데 대상각하의 명령이다 얼른 움직이지 못할까? 정말 도무하네 어쩔 수 없지 정말 도무하네 더다 터지기 전에 얼른 가자고 한글자막 by 한효정